오늘은 주말이라 어웨이로 가는거 보다 지금 방이 많이 없어서 아 그나마 여기 DUD 좀 할 줄 아네 저바라운드 근데 게임 오지게 많이 버그만 나오네 하연속 더그 하연속 더그 하연속 더그 하연속 더그 하연속 더그 어 저희 투테란 딱 딱 그 보여드리기 좋은 그런 아니 어제 진짜 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제 잠깐 나가기 전에 뇌사 진승 뇌사 진승면 솔직히 거의 10티어급 두명이거든요 두명이랑 두명이랑 똑같은 것도 이겼거든요 어제는 그만큼 렉이 없을정도 렉이 아예 없고 게임이 잘 됐다 렉도 렉은 없는데 반응이 할 것 같고 컴퓨터가 컴퓨터가 내한테 컴퓨터가 문제야 어 괜찮지 600만원 좋은 사람인데 컴퓨터 진짜 바꿔야 될 것 같구나 항상 경기력이 줘야되는데 이것 때문에 경기력이 몰아까라게 원래 전 항상 마인드가 항상 누군가한테 단진만들 항상 누군가한테 단진만들 요즘에 약간 쫄보됐어 그렇다며 졸고가인데 약간 렉이 쓸 때 고스라가 못 이겨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다 아 아 이나 아 아 뭐야 가로잡은 물 안 좋아하고 이거 물때가 아니었다 어디 갔을 것 같아 근데 판매 실력이 아재박 만들어올 정도 애들은 아닌데 오! 깜짝이야 진짜 놀랬다 1시가 패드랑 1로 뛸 걸 알고 미리 3시에서 패스를 기다려줄게요 마린 서플에 붙어주세요 패드 원질드라인 이게 지금 얘가 가스를 어쨌든 못캠으로써 패드 원질드라 했는데 지금 팜드라로 바뀐거야 지금 일을 못하는데 아잉 빨간색 링 안나오죠 아잉 얘네는 좀 잘하는 일이야 지금 7줄 들어 하나 쐈고 아잉 아잉 내 경기력을 지금 50%밖에 안하는데도 정신을 못하려면 진짜 이런 방은 더 렉 없으면 쓴도 못시거든 kaln 아잉 아아 빵너스 이거 원래 3성끈 박아야되는데 일부러 안박었어 그냥 1시에 링 빼놨기 때문에 같이 1시 가면 끝나요 드라컨 할 때 이렇게 링을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컨 걸려가지고 초반에 크루브 너무 깜짝이야 테라는 항상 빈집 대비를 잘해야 된다니까 게임 이겨놨는데 조금씩 이 자리에 있네 커맨드 밑에 펑크해야 된다 메탈도 맞았으면 둘 다 빈집에 질 수 있는 확률이 빵이었는데 뭐 형식 저네들을 하면서 캐시해봐 펑크 하셔야 돼 펑크 이탈이 와가지고 아 못 맞겠다 아 이거 지면 또 너무 억울한데? 에이씨 2마파는 내가 없어도 우리 2대1 2대3에도 이리와 같이 아흐흐흐흐흐흐흐흫 9시가 너무 못하는데? 9시가 너무 못하는데? 아니 캐시 형님이 털리면 안 돼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서 뭐야 그래 자네들 어디 갔어 그것 때문에 빡세, 자네들 때문에 맘에 6시로 가고, 빈집 데뷔 또 내놨 엠베 공업 짓고 5배로만 해 링을 왜 일로 간하면 탈 유인하고 저 자녀 나오기 싫어 너무 저 자녀 나오기 싫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자녀들하고 11시 같이 붙어라고 와서 뚜껑 깨주면 어 진짜 정신 빠졌다고 진짜 좀만 좀만 집중하면 내가 이해줄 수 없는데 맘에 를 야 메딕 여자를 안좋아하시네 이분 아냐아냐아냐 메딕같이 메딕같이 테라 가지 마세요 테라는 왜 하는거야 아니 메딕을 데리고 가야죠 형님 오마이갓 테라 하지마는 안된다니까 테라니 원래 어려운 종족이야 아니 계속 메딕을 헛보놔야돼 아니 형님 처음부터 이번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이게 쟤 원래 경기력에 50%도 안나오는거거든요 렉 때문에 나중에 진짜 경기력도 안나오는거 아 이거보다 잘하는거 이번판은 못하진 않는데 이거보다 훨씬 잘한다 지금보다 확실한건 2배 이상 잘한다는거 이거지 펑크를 맞아둔 이거 펑크를 맞아둔 펑크를 맞아둔 펑크를 맞아둔 아니 형 나오지 말고 먹으라니까 이거 한국말을 안 들어 형 카톡으로는 이야기 나눠 먹힌다고 아 먹힌다 했잖아 형님 가만히 있으면 이러볼게 가만히 모아봐 근데 이게 아홉씨한테 뭐라 할 수가 없는게 지금 매너트 인생전기투브로 열심히 하는거랑 못한다고 뭐라 하면 안되죠 방송에도 약간 답답한데 이러면 정의를 좀 볼때 채팅볼은 욕하거나 아웃샷 암을 안해서 못한다고 원래 어웨이로 연승을 하거나 이기려면 진짜 보이죠 진짜 보이죠 아 형님 이탈 많다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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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스나 빨간 가면 돼 아, 다행힛, 다행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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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 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쩔 수 없이 그리겠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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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힛더 오 뭐야 나 이거 스틱이야 라고니까 나 라는 사람인데 아 힘들었다 상대적인 게임 상대적인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